진짜 미루고 미루다가 최근에 용기를 내서 여기 지금 우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나마 이제 이게 뭐 이걸 뭐라 그러나 그 아기 걸음마 하는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보람을 느낍니다. 또 좋은 여러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앞으로 제가 배울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배우고 싶습니다.